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물증도 풍부 있고 또 진술도 많은데 하나같이 저렇게 작잡아 뗄 수가 있을까 어느 누구도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주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어쩌면 저 동네 사람들은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그런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송철호 괴변입니다. 1월 30일 날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홀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월 29일 날 검찰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송철호 시장을 포함해서 13인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한 입장 표명 자리였습니다. 그의 입장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검찰 주장은 모두 조작된 것이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체의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그동안 검찰은 기획수사를 해왔다. 아주 중요한 요지가 기획수사를 검찰이 해왔다는 것이죠. 송철호 울산시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맞서서 강력히 저항해왔다. 울산 사건 또한 그 연장성에서 생각해야 된다. 폭력 집단 검찰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 검찰의 무소불위 수사건, 영장청구건, 기소독점건을 실감했다. 검찰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로부터 재수사를 시작해야 된다. 엉뚱하게 왜곡된 울산 사건의 진위를 바로 잡아야 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변호사인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 송철호 기자회견을 보고 한신문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당신은 소설로 보는가? 우리 국민은 다큐로 본다. 계속 소설이나 보며 감방세월 잘 보내라.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전체적인 요지를 한 단으로 정리하면 검찰수사 이골은 기획수사단 거죠. 검찰이 죄 없는 사람들을 관역으로 삼아서 기획수사를 했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다음은 송철호 계획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2월 11일 날 울산시청 프레스홀에서 열렸던 2020년 국가예산 기자회견에서 한 말 다음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눈이 펑펑 내릴 때는 그것을 썰어봐야 소용이 없다. 지금 썰면 눈이 쌓일 뿐이다. 이 발언 이후에 검찰수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송시장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변호사 출신인 송철호 시장은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전략으로 앞으로 법정에서 검찰과 수사팀과 맞설 계획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은 임종석 출두입니다. 같은 날인 1월 30일 날 오전 10시에 울산사건의 주요 결재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했습니다. 그는 조사실을 향하기에 앞서서 기자들을 만나서 검찰수사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비판의 핵심도 송철호 울산시장과 마찬가지로 검찰수사는 기획수사였고 모든 것은 조작되었다.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임실장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지검에서 1년 8개월간 덮어놓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러니까 임실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양반들이 거짓을 만드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진실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은 다 진실로 둔갑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울산 사건은 검찰의 기획수사가 아닙니다. 울산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은 대단히 우연한 사건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검찰이 경찰에게 요청한 자료 가운데 청와대의 첩보에 의해서 울산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이런 경찰의 공문이 발견되면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이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검찰이 이런 인지한 상태에서 사건 수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수사진 자체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마도 검찰이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면 울산 사건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건은 영원히 그냥 덮였을 겁니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은 또 이런 주장을 더합니다. 검찰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하고 있다. 임 실장의 의도는 검찰을 정치검찰로 몰아붙이고 그러면 사건 자체를 부인하고 동시에 지지층의 단결을 독려하기 위한 메시지로서 지금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는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조작하고 지지자를 선동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향후 방향입니다. 13명의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피의자는 물론이고 그 이상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울산 사건은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때문에 검찰 기소 이후에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려고 하는 체력들의 움직임도 더욱더 결사적일 것으로 봅니다. 국민이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이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기획된 수사가 아니고 경찰이 검찰에게 제공한 여러 가지의 자료 가운데 중요한 단서가 포착되면서 우연히 시작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라는 것은 청와대 하명에 따라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런 경찰 공문을 확보하면서 검찰 또한 어찌할 수 없이 사건을 수사할 수밖에 없던 그런 것이 바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건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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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